과연 송호를 잡을 첫번째 주인공은 누구? 첫 성공 소식전이 시작! 여기저기서 환호의 소리가 퍼져나옵니다. 송호와의 한판 승부! 벌떡벌떡 뛰는 힘 느껴지시죠? 보는 사람 마음 떨어지는 팍짝 틀려주는데 한 50cm인데 50cm! 자부심 비결이 뭐예요? 몸이 아주 찹쌀이 돼서 빨리 딱 지나가면 아가미를 딱 잡아서 오늘요? 한 마리 한 마리 저 물고기 못 잡아요 아빠는 잡을 수 있어서 눈만 보고 그냥 말만, 지시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빠는? 아빠는 칠쯤 아니 아니 근데 움직임 중내진 아버님들 벌써 지치신 거예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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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한게 참데 아! 안전한게 참데 네! 또 친구 잡고! 정신없이 즐기는 송어 잡기 잡은 물고기는 즉석에서 회를 떠야 제맛 싱싱한 송어의 붉은 속살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두뇌 발달에 좋은 DHA가 듬뿍! 특히 단백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맛은 안 읽은 맛에도 그만이래요 현명적인 맛 입안 가득 넣고 오블롬을 씹어주면 살살 녹아요 이제 그만해요 없다고 이제 너 마지막 그래 너네 하나씩 마지막 초장에서 떨어졌는데 잘 먹네요 초장에서 제가 고기도 떨어졌는데 프렌즈 할 게 없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 아니요 이렇게 잘 먹지 않았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먹어서 매년 저희들 여기 자주 오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잡은 걸 잊지를 못하니까 지금 회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뭐 매운탕 끓일 수 있으면 끓일 수도 먹고 두 번째 별미 송어구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적당히 익힌 송어의 소금간만 살짝 하고 떡진만 바삭하게 익으면 완성 남돌은 잘 구워진 송어구이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녀석이 달라네요 석수에 구워내도 고운 깃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짝주름하고 담백하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입맛 끝내준다 끝내준다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맛있다 어디서 뺏어가려고 공개국에서 만난 먹방국의 신생아 맛있었어요 어느덧 찾아온 개꼬개빵 하지만 이대로 밤을 보내기 아쉬운 이들을 위해 특별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낚시가 없을 낚시 바늘에 갖고 할 적에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먹을 적은 낚시 바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잡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이름하여 풀낚시 과연 바늘 없는 낚시가 가능할까요? 그걸로 물는데 돌이 많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갖고 요렇게 가만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맥이나 탱거래가 여기 와가지고 그거를 지렁이를 물어요 고개가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애들끼리 좀 원시 방법으로 좀 예전에 그 낚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낚시를 체험을 하고 싶어서 지렁이 가면 대나무 줄기와 양은 바깥이 하나 어둠을 헤치고 자리 잡으면 자 다들 기다리세요 막대기 꽂아서 뭐가 잡히나요? 근데 느낌이 와 풀낚시의 핵심은 인내 우와 성급하면 놓칩니다 우와 바위 틈으로 재빨리 몸을 감추는 애기들 날쌔네요 다시 한번 기다리는데요 마침내! 어?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어떻게 된거죠? 어차피 낚았다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니 상처 없이 생생합니다 와 많아요 오 다 같이 잡은 거예요 우와 또 이게 고기가 실질적으로 잡히니까 이제 막 더 잡으려는 욕심도 생기고 조용한데서 이런 체험을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폭주 이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에도 추억이 수놓아졌겠죠 바다든 계곡이든 입맛대로 골라잡아 떠날 수 있는 곳 삼척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곳인가요? 삼척에서 특별한 오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